세단 뛰기 발판을 못 박고 들어가다 보니까 호흡도 그렇고 지금 스텝에서 점프도 하는 동작에서 주저앉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희가 어제 있었던 멀리뛰기 결승전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 발구름판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밟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또 대회 오면 막상 긴장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도약하는 경기들에서는 발구름판에서의 동작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를 드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원유성 선수가 첫 번째 시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부상의 여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경기를 치러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최영환 선수의 1차 시기가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군체육부대의 원유성 선수가 1차 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유성의 첫 번째 도움닫기 그리고 첫 번째 홉스텝 점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힘차게 달려보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렇게 첫 번째 시기를 마쳤습니다 원유성 표정은 알 수는 없습니다 보시죠 동작기 이후에 호흡스텝 그리고 점프까지 해냈습니다 또 이 세단 뛰기를 할 때 싱글함과 더블함 두 개로 나누어지죠 예, 지금 이 선수는 싱글함을 쓰고 있고요 호흡스텝 점프 나가는 걸 보면 한 손으로 가지고 앞으로 쭉 밀고 들어가거든요 싱글함인데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조조 속도하고 지금 호흡과 연결시키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것만 좀 잡아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첫 번째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유성의 첫 번째는 14m57의 기록이 나왔고요 지금은 안동시청의 김동한이 세단 뛰기 첫 번째 도움닫기 가져가고 있습니다 도움닫기 호흡스텝 점프까지 그리고 모래사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기를 거쳐가면서 자신의 몸 컨디션을 확인하는 거 선수들에게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호흡 연결이 좀 부족한 거예요 지금 부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모습을 보면 상당히 잘 뛰었는데 지금도 못 뛰는 건 아니지만 예전의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것 같습니다 15m50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15m50의 기록 김동한 선수의 첫 번째 기록으로 나왔고요 김동한 선수는 개인 최고 기록은 16m46 물론 이제 2016년의 기록 약간은 예전의 기록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굉장히 잘 뛰었던 선수입니다 전 국가대표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우승 경쟁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김장호 선수의 첫 번째 세단 뛰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최고 기록은 16m74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5월 간사이에서 병신됐습니다 선수권에서의 기록은 16m64 박수를 힘차게 쳐보고 있고요 파이팅 넘치는 모습 김장호의 첫 번째 세단 뛰기 어떤 기록이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하지만 빨간 깃발이 바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아, 좀 아깝습니다 잘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얼굴에서는 웃음이 아직은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살짝 밟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제 김장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호흡하고 살짝 밟은 아슬아슬했습니다 호흡과 스텝의 연결이 좋은데 스텝에서 점프로 나가는 밸런스가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스텝에서 점프로 가는 동작이 쭉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그 빠져나가는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쪽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좀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잘 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잘 뛰는 선수인데 네, 더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한국 기록이 17m10인데요 그 이상으로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덕현 선수의 17m10이 이제 한국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 기록이 2009년도의 기록입니다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또 기록이라는 것은 사실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세단 뛰기가요 기록 깨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록이 17m 중후반대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이때까지 18m 이상을 뛴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 어려운 종목 그러니까 착취도 제대로 끌고 오지 못합니다 연결 동작이다 보니까 하나만 무너지더라도 다음 동작에 큰 영향을 주죠 그렇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도움닫기인데 도움닫기 다음에 호흡이 제대로 연결이 돼야 나머지로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호흡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지막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가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아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호흡, 스텝 과정에서 허리에 충격이 많이 가겠죠 사실 이 멀리뛰기 종목도 멀리뛰기와 세단뛰기 종목에서 이 무릎 쪽에 또는 하체 쪽으로 가는 압박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견디는 힘이 멀리뛰기 같은 경우에도 견디는 힘이 3, 400kg, 500kg까지 걸리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호흡, 스텝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무게가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발목 부상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의 1차 시기가 종료됐고요 지금은 약간의 시간을 가져가 보고 있습니다 500kg 정도의 힘이 실린다는 거 사실 저희가 헬스하는 분들 중에서 이분 헬스 잘한다 하면 3대 500 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정도의 무게가 한 번에 순간적으로 간다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한쪽 하체에 실리니까요 엄청난 무게가 들어온 거죠 사실 모든 육상 경기들 또 더 나아가서 스포츠 경기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참 부상이라는 거 선수들 조심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항상 조심하면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선수들이 하는 훈련들이 어떻게 보면 기록도 늘려야 되지만 또 그 기록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도 하나가 부상을 또 방지하는 훈련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기록도 잘 늘고 부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규민 선수와 김장호 선수는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부상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아 예 맞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모습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지금 라이벌 구두로서 앞에 쌍둥마차를 끌고 나가다 보면 밑에 있던 어린 선수들도 아마 자극을 받아서 좋은 기록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탄 뛰기에서의 선순환을 한 번 기대해 보셨고요 지금은 용인시청 최영환이 두 번째 2차 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 최영환 선수도 고칠 게 상당히 많아요 차근차근 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용인시청 소속의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은 발전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죠 또 올해 와서 또 실업해서 메달도 두 번 땄고요 네 최영환의 2차 시기가 방금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기록 인정 하지만 본인은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한 듯한 제처를 취해봤습니다 지금도 보면 스텝에서 점프가는 게 너무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거리를 얻지를 못하고 가더라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홉스텝 점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세 개의 과정 중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스텝에서 점프가는 과정이죠 점프가 최대한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요즘 트렌드가요 그 비율이 보면 그전에는 35 대 30 35 그러니까 홉 35 스텝 30 점프 35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갔거든요 요즘은 34 29 37 정도로 점프의 비중을 더 많이 두고 그래서 점프에 대한 비중을 두고 하는 게 거리에 대한 이득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있었던 최영환 선수의 2차 시기 기록은 14미터 81이 나왔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원유성 국군 체육부대 소속으로 두 번째 시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14미터 57의 기록 원유성 1차 시기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도약이 후에 하지만 마지막 동작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출발에 호흡에서 지금 리듬이 안 맞아 보니까 호흡에서 스텝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거리를 얻지 못한 것 같아요 모든 운동들이 그렇겠습니다만 호흡의 중요성도 참 중요하죠 그렇죠 이 호흡이란 호흡 과정이 너무 많이 뛰어도 스텝이 안 되고요 너무 짧게 뛰어도 점프가 안 되거든요 네 적정 비율 안에서 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선수들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걸 보고 네 상당히 많이 하죠 앞서 원유성 선수의 2차 시기는 동작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파울이 됐고요 지금은 안동시청의 김동한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움닫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지만 본인도 아마 인지한 것 같습니다 김동한 선수 2차 시기는 빨간 깃발을 보고 말았고요 바로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들어갔어도 지금 점프 동작이 제대로 안 이뤄졌거든요 밸런스가 안 맞았습니다 이렇게 김동한 선수 아직까지는 지금 결승전에서의 최고 기록 1차 시기 15m 50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장호 선수가 준비하게 됐는데 1차 시기에서는 파울이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 또 김동한 선수는 오늘 뛰었던 1차 시기 15m 52 지금 올 시즌 뛰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시즌 베스트 기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즌 베스트 기록을 또 뛰어넘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김장호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 지금은 지금 또 꽤나 많은 분들이 현장 이 경기장에서 함께하고 계신데 박수 유도를 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랭킹 1, 2가 다 나와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뭐 아주 어떻게 보면 세단 뛰기도 아주 오늘은 볼거리가 상당히 많은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김장호의 2차 시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가져갔습니다 지금 좀 멀었습니다 네 물론 발판도 못 박았지만 호흡과 스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김장호 선수는 스텝에서 점프 들어갈 때 좀 더 과감히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씩 안 되고 있어요 도움닫기 이후에 가져가 봤었는데요 동작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본인도 약간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호흡 다음에 스텝이 들어가다 보면 스텝에서 점프로 가야 될 때 그때 이미 알고 있죠 반복 훈련을 선수들이 하기 때문에 알겠죠 네, 맞습니다 김장호 선수의 2차 시기 기록은 15m86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기록은 아직 2차 시기이긴 합니다만 유규민의 1차 시기 15m98이고요 그 유규민이 그 기록을 더 뛰어넘기 위해서 2차 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TFL 1차 시리즈에서 16m39 그리고 3차 시리즈 15m76을 하면서 이번 시리즈 2개의 금메달을 걸었었던 선수고요 질세라 박수유도 이번에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라이벌 의식이겠죠 네, 맞습니다 흥도 돋고야 되고 요즘 그렇죠 관중들도 많이 응원을 같이 해주고요 많이 뛰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익산시청의 유규민 과연 자신의 1차 시기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호흡 스텝 점프 그리고 뛰어봤는데요 기록은 인정됐고 지금도 지금 스텝에서 점프 갈 때 너무 그 공중에 있는 동작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떨어지거든요 착취가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너무 빨리 떨어져요 멀리 뛰기랑 어쨌든 멀리 뛰어야 된다는 목표는 같다 보니까 어차피 멀리 뛰어야지 기록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하지만 또 세단 뛰기 때문에 멀리 뛰기보다도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유규민 선수의 기록 16m 13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1차 시기 기록을 2차 시기에서 뛰어넘었습니다 많이 회복된 거거든요 부산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대표팀들이 휴가 기간이고요 다음 주 11일 날 다시 재소집해서 2촌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아시안게임이 없어지면서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기가 빠진 부분도 있거든요 착취가 또 들어가서 준비를 잘해서 저희 익스한 파이널 대회 그 다음에 전국체전에서 17m 10이라는 그 오래된 한국 기록을 이 두 선수가 꼭 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회 지금 경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챔피언십 대회 그리고 전국체전 굉장히 중요한 대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또 선수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도 좋은 기록을 꾸준히 만들어내야만 되겠고요 지금 선수들이 다섯 명이다 보니까 네 돌아가는 로테이션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러니까 좀 힘이 드니까 지금 심판진들이 조금 타임을 조금 주면서 들어가고 있는 저희가 도약 종목은 아니었습니다만 앞서 펼쳐졌었던 투척 종목들도 선수들 수가 적다 보니 선수들이 휴식을 가져가기 좀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 세단뛰기 지금 결승전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심판진분들이 약간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배려를 해주네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세단뛰기 같은 경우에는 멀리 뛰기도 힘들지만 세단뛰기도 상당히 힘든 무기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선수가 다섯 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5분 안에 계속 시합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보여지고 네 상당히 힘들죠 지금 것 같으면 체력적으로 과부하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리고 기록도 좋은 기록을 나오지도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오늘 이 2일차 경기 펼쳐지는 것 중에 약간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멀리 뛰기 이제 남자부와 여자부 결승전 있었을 때는 바람이 꽤 잘 불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사실 많이 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바람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다행히 맞바람이 아니고 뒤에서 조금씩은 불어지고 있네요 0.5, 1, 2 정도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담은 한 가지 좀 습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이 상당히 좀 피로도를 더 빨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시기의 첫 번째 최영환이 준비합니다 도약 그리고 점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도움닫기 스피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앞에서 지금 발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보였습니다 지금 좀 가깝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하 그 다음 마무리 동작까지 가져가 봤었던 최영환 모든 육상 종목도 필드 종목들이 그렇습니다만 어려운 것 같아요 스탠드가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14m 77의 기록이 나오면서 2차 시기 기록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거리도 멀었고요 도약과 발판 밟는 거리도 멀었고 스피드가 죽어버렸거든요 앞에서 그 멀리 뛰기하고 세단 뛰기하고 다른 점에 가장 큰 거는요 오 네 지금 세단 뛰기는 런오프 그러니까 도움닫기에서 호프 스탭 들어갈 때까지 달리기가 끊기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고요 그렇죠 멀리 뛰기는 런오프가 되는 겁니다 달리 도움닫기에서 전 스피드로 왔다가 발판에서 위치 렌즈가 공중으로 바뀌기 때문에 런오프가 되는데 이거는 런오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호프과 스탭에 대한 충분한 2점을 살리지는 못하는데 지금 최영량 선수 같은 경우에는 런오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거리가 안 나가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유성 선수의 3차 시기를 보고 계셨습니다만 빨간 깃발 올라가면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살짝 밟았지만 호흡이 너무 높았어요 호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스탭에서 점프가는데 이쪽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느린 장면으로 다시 한번 이 발구름 장면을 보실 텐데 네 지금도 발끝이 닿고 말았네요 이렇게 원유성 선수 3차 시기도 파울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1차 시기의 기록이었죠 13미터 57의 기록이 원유성의 가장 높은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어제 멀리 뛰기 할 때 좀 아팠던 것 같은데 오늘은 세단 뛰기 할 때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소식이네요 그건 그리고 우리 김동완 선수 16미터를 넘어갔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16미터를 넘겨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김동완 16미터를 넘을 수 있을지 3차 시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괜찮았어요 조조 들어오는 게 잘 빠졌어요 빠졌다는 것을 조조에서 호흡 들어가는 연결이 아주 매끄럽게 잘 빠져나갔습니다 호흡과 스탭 그리고 점프까지 가져갔었던 김동완 괜찮을 것 같는데요 한번 기록 기대해봐도 될까요? 바로 확인해보시겠습니다 김동완의 3차 시기 15미터 41이 나오면서 약간은 모자른 1차 시기에서는 약간은 모자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점프 동작이 조금 낮았습니다 호흡하고 스탭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잘해도 스탭을 못하면 안 되고 호흡 스탭을 잘해도 점프를 못하면 안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전에 도움닫기와 발구름도 잘 돼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참 복잡하면서도 또 매력이 있는 종목 세단뛰기입니다 이제는 김장우의 3차 시기 첫 번째는 파울 두 번째는 15미터 86 뛰었습니다 개인 최고 기록 16미터 73 김장우의 3차 시기 호흡 스탭 점프 호흡을 가져가 봤었는데 본인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계속 안 되는 부분인데요 스탭에서 점프해서 더 피트에서 피트로 들어갈 때 더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게 시원하게 못 빠져나가죠 지금 지속적으로 좀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저거는 이제 잡기만 하면 기록이 금방 좋아질 거니까 아직 훈련 과정이니까요 잘 뛰었네요 그리고 16미터 41위라는 기록이 나오면서 유규민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1위 기록을 일단은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3차 시기고 4차 5차 6차가 남아있으니까 더 높은 기록 기대해 볼만 하겠죠 아 예 당연하죠 아직 이 선수들이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좋은 기록을 또 갖고 있잖아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급제가 돼서 아마 더 잘 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장호 선수의 3차 시기가 완료가 됐었고요 다시 한번 보고 계신데 4차 시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수 원유성이고요 모든 필드 종목들 마찬가지로 4차 시기부터는 순서가 바뀔 수 있죠? 맞습니다 이제 원유성 선수는 지금 올해 입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군인이라 보니까 신병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보통 2월에 입대를 하게 되면 한 두 달 정도 받잖아요 한 6주 정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나와서 훈련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컨디션을 끌어오기기가 지금까지는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시간이 가서 전국체전 그 정도 가면 이제 정상적으로 컨디션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유성의 4차 시기? 아 네 지금도 뭔가 꼬였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홉 스텝 비율이 있는데 지금 홉을 너무 많이 나가버렸어요 너무나 나가다 보니까 지금 스텝에서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죠 너무 많이 나가버리니까 참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려도 안 되는 종목이니까 네 맞습니다 원유성의 4차 시기 아쉬운 표정을 숨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렇죠 13m 55의 기록입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유성 선수는 사실 준비할 수 있었던 기간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짧았다 보니까 그렇죠 컨디션이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요 아무래도 군인 선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보통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선수들이 아니면 더 빨리 올라오는 선수도 있는데 보통 5, 6개월은 걸리더라고요 신병교육 군 생활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군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용인시청의 최영환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시기 14m 81의 기록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이 선수도 15m를 넘어가는 선수인데요 지금 올해 5, 6차 정도 가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최영환 네 번째 도전이 방금 끝났습니다 표정은 약간 모래사장을 바라보기도 했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착지가 좀 빨리 풀렸어요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계속 훈련할 때 착지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 왔는데 지금도 착지가 잘못 떨어졌어요 14m 87이 나오면서 일단은 2차 시기의 기록은 더 높게 가져갔습니다 지금 착지에서 한 2, 30cm 정도 손을 본 것 같아요 착지도 중요하고 그렇죠 모든 게 다 이뤄져야 한국 기록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특히 최영환 선수는 회선님께서 사실 옆에서 바로 보고 계신 선수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좀 디테일하게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김동한이 준비합니다 안동시청의 김동한 도움닫기 호흡 스텝 점프 그리고 착지했습니다 네 점프 가는 동작의 밸런스가 안 좋네요 지금 왜 그러냐면 호흡 스텝에 대한 스피드 연결이 아까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늦었어요 마지막까지 힘차게 바로 굴러봤었던 김동한 선수의 모습 확인하셨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라운드 컨택이라고 그러는데 땅에 발을 바르는 이 그라운드 컨택 타임이 길면 길수록 손해를 봅니다 빨리 최대한 빨리 반발력을 얻어서 빨리 튀어나가야 되거든요 멀리 지금 세단뛰기 하는 선수들을 보면 호흡 스텝 점프 나가는 동작들을 보시면 상위 클라스에 있는 선수들은 이 그라운드 컨택 타임이 상당히 짧아요 그만큼 에너지 손실 없이 그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해서 나가거든요 유규민 선수 한번 뛰는 걸 보시고 조금 전에 했던 김동한 선수 그 다음에 최영환 선수 걸 이렇게 보시면 좀 비교가 될 겁니다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규민의 4차 시기 파이팅 넘치는 모습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은 이후에 도움닫기 천천히 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갔는데요 빨간 깃발이 뒤쪽에서 올라갔군요 지금 보니까 아까 2차 시기 때 16, 13을 뛰었잖아요 그때 뛰고 보고 허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호흡 들어오면서 아마 통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울도 했고요 실제로도 나가면서 약간 허리 쪽을 잡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에 코칭 스태프한테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아마 수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만약에 유규민 선수가 더 이상의 진행이 조금 어려워진다면 김장호 선수의 16m 41이라는 기록을 넘게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지금 근데 여기 선수들은 지금 등에 대한 개념은 없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기록을 더 늘리려고 하는 또 요즘 젊은 친구들에 대한 이런 마인드들이 Z세대 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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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생의 김장호가 준비합니다 김장호 뛰었어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모래사장까지 빠져나왔는데 표정은 미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못 뛴 기록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아쉽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도착지점 보시면 꽤 멀리 간 것 같긴 한데요 정확한 기록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김장호 선수는 조금 더 욕심이 나나 봅니다 56m 58의 기록이 나왔고요 56m 58의 기록 일단은 KTFL 시리즈에서는 가장 높은 기록 본인의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선수권 때 전대에서 64를 떼었는데요 지금 기록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한 기색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기록이 잘 나오더라도 본인이 경기 들어가기 앞서서 좀 준비해온 것들 이런 거를 잘 펼치고 싶은 마음이 선수들이 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걸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장호 선수는 특히 선수권대회에서는 16m 64를 또 뛰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뭐 잘 뛰었죠 아주 자기 PB에 거의 가깝게 뛰었고요 오늘도 58이라는 기록이 못 뛴 기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위 클래스의 기록인데 자기가 원했던 그래서 아마 훈련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했던 컨디션하고 그 다음에 예상했던 기록하고의 좀 격차가 있다 보니까 아무런 대로의 좀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계속 하면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만의 경기 본인만의 플레이 해주면 분명히 높은 기록이 나올 수 있는 선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5차 시기 이전에 휴식 시간을 약간 부여받고 있습니다 네 좀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실은 뭐 규정이 있거든요 그 뛰고 다음에 1분에 대한 그 규정이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조금 선수가 너무 작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가는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유동성 있게 네 가는 것 같습니다 스탠뛰기 남자 일반부 결승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가장 높은 기록은 김장호 선수의 4차 시기였죠 16m 58 방금 전에 있었던 그 기록이 지금까지는 1위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휴식이 선수들 부여받고 있고요 한국 기록 김덕현 선수의 17m 10의 기록 저희가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멀리 뛰었네요 17m 엄청나게 멀리 뛴 거죠 17m 왜 그러냐면 남자가 체단 뛰기 발구름판에서 모래사장급 샌드피트까지의 거리가 13m거든요 거기서 더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경기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17m 라인 모습이 거의 끝에 있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뛴 거죠 저 이상 넘어가면은 모래사장이 아닐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먼 공간인데 왜 그러냐면 모래사장에서만 지금 4m를 뛰었다는 거거든요 말이 되나요? 엄청나게 많이 뛴 거죠 저는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 다리 멀리 뛰기 하면 2m 한 50정도 뛰니까 네이버님들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국군체육부대 원유성 선수가 5차 시기 5번째 도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호흡 스텝 점프 힘껏 몸을 공중으로 날려봤고요 지금 호흡 비율 그 다음에 스텝 비율인데 스텝 비율이 조금 짧아요 조금만 더 가서 점프까지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좀 멀리서 점프를 하다 보니까 그리가 저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의 트렌드가 스텝을 최대한 끌고 가서 점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율 호흡에 대한 비율을 좀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스텝을 간 다음에 점프가 더 많이 날아가야 되거든요 스포츠도 계속 변화하니까요 계속 발전하는 거죠 발전하고 기술 분야도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지도자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거기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 서로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규백 해설에 따가운 피드백을 받고 있는 용인시청의 최영환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m 한 10만 뛰었으면 좋겠는데요 4차 시기에서 14m 87을 기록했었던 최영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구름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지금도 착지가 지금은 들어오는 도움닫기 스피드도 떨어졌지만 앞에서 지금 바로 맞춰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마 조금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이게 연결만 제대로 돼서 많이 떴거든요 지금 15m 10초예요 바라는 대로 딱 나왔네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오나요? 들은 거 아닌가요? 들은 거 같아요 지금 해설님의 목소리가 경기장 안까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대로 왔으면 상당히 많이 떴어요 방금 말씀해주신 바람은 잃었는데도 조금 더 아쉬움이 남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한 선수가 도움닫기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차 시기 완료됐네요 지금은 모래사장을 주먹으로 내리치려고 했네요 참 열심히 하죠 근데 나이는 못 속입니다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연건들이 원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세단 뛰기 남자 보이다 보니까 아 그래도 지금 나이에 이렇게 지켜간다는 게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15미터 30이 나왔습니다 1차 시기였던 15미터 50의 기록은 아직까지는 더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 선수가 우리 저 김동한 선수가 선수껏 때는 5위를 했거든요 1위가 김장호 선수고 2위가 읍민 선수고요 3, 4위가 한국체육대학 선수들이 자기 PB들을 깨면서 3, 4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동한 선수가 5위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좀 젊은 선수들이 계속 기록이 올라오니까 이게 아마 또 좋은 걸로 가지 않나 그렇지만 김동한 선수도 옛날에 뛰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테랑으로서의 든든함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김장호의 오차 시기 확인하고 계십니다 헛스텝 점프 제대로 빠졌습니다 잘 떴습니다 지금 동작 봤을 때 딱 보기만 해도 꽤 잘 빠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잘 떴습니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지금 PB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떴어요 다시 한 번 기록이 한국 기록도 기례가 되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많은 분들의 시선이 기록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장호의 지금 일단 16m 78이 나왔고요 아 한국 기록 17m 10은 아니었습니다만 PB는 꽤 넘었네요 이렇게 김장호 선수가 기존에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이었던 16m 73을 넘는 16m 78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바람도 아주 좋았네요 뒤에 풍속이 1.5 나오고요 지금 아주 잘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스텝에서 점프가 이렇게 시원하게 빠져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감을 그대로 살려서 지금 6차 한 번 더 남아있거든요 6차 때 또 해서 한번 한국 신기록에 가깝게 아니면 깰 수 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단뛰기 이제 6차식 아무래도 유규민 선수는 보도우기 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부상이 있을 때는 바로 빼고 쉬는 게 그래서 다시 치료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전국체전 준비를 하면 아마 좋은 기록이 나올 거예요 지금 두 선수가 아주 좋거든요 네 여기서 다른 선수들도 이 시너지 효과를 예를 들어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기록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앞에서 이끌어주는 선수들이 있으면 뒤에서 따라와주는 선수들도 더 좋은 기록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풍속까지 조금 도와주면서 김장호 선수의 아주 좋은 기록이 방금 나왔었던 5차식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기만을 앞두고 있는 4명의 선수들 휴식 이후에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방금 김장호 선수의 5차식이는 이규백 해설께서 한국 기록 한번 도전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지금 빠져나가는 게 시원시원하게 빠져나갔어요 지금 한번 리플레이 보시면 홉과 스텝과 점프까지 쭉 빠져나가주잖아요 공중에서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갔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라운드 콘택트 좋았고요 사실 몸에 엔진은 없을 텐데 공중에서 어떻게 저렇게 멀리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세단뛰기 남자부 결승전을 함께 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기량이 좋은 거죠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순발력 테스트를 하다 보면 서던트 점프라든지 안 그러면 점프를 해서 기계 위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타임이 어느 정도 걸리는 일까지 가는데요 트레이닝 다시 입촌해서 트레이닝 잘하면 아주 전국체전 때는 한국 신기록에 도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유성의 마지막 도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발판을 아주 잘 봐봤어요 거의 저스트하게 1cm 공간도 없이 정도 밟은 것 같은데요 깻잎 한 장 이런 느낌으로 약간 깻잎 한 장 네 맞습니다 원유성 선수 리플레이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넘어갔었고요 본인은 이렇게 마지막 6차 시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호흡 스텝 점프가 전체적으로 좀 짧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대한 걸 잘 생각해서 훈련을 한다 거든요 네 스트라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사실 타고나는 체격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스트라이드가 길면 그만큼의 이득을 보게 되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원유성 선수 방금 이제 자신의 가장 높은 기록 이번 경기 가장 높은 기록을 만들어냈었고요 지금은 최영환의 호흡 스텝 점프까지 보셨습니다 아 잘 뛰었는데요 최영환의 6차 시기 착지가 지금에는 진짜 착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 훈련을 하고 나왔는데 짝발로 짝발로 떨어져 버렸어요 최영환 선수 경기 끝나고 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요 요즘 그러지 못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요 그런 말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혼나네요 15m 01의 기록이 나오면서 최영환 선수 이번 경기에서의 가장 높은 기록은 5차 시기였던 15m 10의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잘했어요 지금 최고 기록은 고등학교 때 15m 14를 뛰었는데 오늘 지금 경기에서 15m를 두 번 넘어갔거든요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한 베테랑의 마지막 6차 시기 파울입니다 욕심을 부린 거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 마지막이니까 한번 들어와 본 거죠 본인은 약간 웃음을 지으면서 아쉬움을 삼켜보고 있고 우리나라 나이로 35인가 34이잖아요 39년생 대단하죠 지금은 조금 많이 밟긴 했네요 네 많이 밟았죠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저렇게 많이 내밀은 동작이 나오면 욕심을 많이 부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김동한 선수의 마지막 6차 시기는 파울이 나오면서 김동한 선수 최고 기록은 15m 50 제일 먼저 했었던 기록이 가장 높은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 주목해 볼 필요 있죠 지금 아까 김장원 선수가 떼었던 5차 시기부터 뒷바람이 좀 강해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떼었던 김동한 선수의 뒷바람이 지금 1점 플러스 1.7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김동한, 김장원 선수가 체크 마크 출발 포인트를 뒤로 조금 뺐어요 뒤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부니까 더 받겠다는 거죠 바람을 더 받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충분히 바람의 영향을 이용해서 들어가겠다는 거죠 김장원의 마지막 한국 기록을 향해서 홉, 스텝, 점프 잘 빠졌습니다 지금은 본인은 아쉬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스텝에서 홉 이 과정들이 조금씩 짧았어요 힘이 들어가서 하지만 또 함께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렸었던 김장원 선수였고요 바람이 좀 잘 불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아쉬움에 네, 욕심을 부렸죠 네,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가 끝이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뭐 지금 잘 떴어요 그래서 오늘 김장원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시즌 베스트를 두 번이나 깬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한 대회에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계속 세 번 이렇게 뛴다는 건 그만큼 평균 기록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회 때는 더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장원 선수는 앞으로 남아있는 전국체전이라든가 챔피언십 같은 대회에서 한국 기록 한번 누려보면 할 것 같습니다 예, 챔피언십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입산에서 하는데 야간 경기로 진행이 돼요 아,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더위에 대한 부담도 좀 드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인간이 밤에 나이트를 받고 뛸 때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고 그래서 아마 좋은 기록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단 뛰기 남자부 결승전 모든 선수들의 마지막 시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읊어드리자면요 김장호 선수가 16m 78이라는 아주 좋은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금메달 그리고 유규민 선수는 이제 가서는 많이 시도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만 16m 13을 뛰면서 은메달 그리고 김동한 선수가 15m 50을 뛰면서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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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